무슨 소리 에잼스물약! 빡발! 빡빡! 빡빡 컷! 김씨랭이요? 아니요 저 씨, 씨랭 위치 최악입니다 나 저번판 베팅 돌려드렸나요? 저번판 베팅 돌려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드렸나? 안 드렸나? 봐주실 분 안 들려드렸어? 자, 생존 실패였구요 자, 이번판 미리 말씀드려요 위치 최악이에요 2분짜리로 돌리겠습니다 위치 최악입니다 여기 스폰은 대부분 죽음이야 사실 나 미리 말씀드리 고백했습니다 그 드럼통 안에 뭐있나 보러 가보자고 있다 가면서 만약에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볼게요 오늘 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하하하 그래 오늘 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아무것도 없어 일단 여기 스폰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되지 않아요? 여기 스폰하면 어디 가야 돼? 인체? 아 인텔 쪽? 죽음! 기숙사 쪽? 더 죽음! 그거 먹었으면 밴 아니었겠냐고 잘 먹어 설마 스케이브 탈치고 트레일러 옆에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뭐 얘가 뭐 나한테 막 엄청나게 매긴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밴을 하면 좀 속상하겠지 그치? 아니 우선 뭐 천만원짜리 어? 띠케이스를 하나 던져줬으면 이해를 하는데 뭐 십만원짜리 먹었다고 밴을 해? 그건 좀 어 뭐야 이거 아 기대했다 내가 보기엔 이거 일부러 만든 구도 같지 않아요? 어 내가 보기엔 노렸어 이거 니키타 어허 성드립 조심해 웃기지 않은 성드립은 큰일난다고 순수해서 이해를 못 했다고요? 어 사실 이해한거 다 압니다 불안 노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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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방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방 어 뭐야 어 뭐야 비피만 가져가 여기도 무기상자 하나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제발 제발 진짜 한 번만 떠줘라 한번만 그럴 리가 없지 어 어 미션 카드키 먹기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천 원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천 원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카드킬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와 얼마만에 빤스 입는 브로야틱은 맨날 로빤스로 다녀서 복이 승했는데 아 복이 승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 뭐 그 퍼니셔 캐스트 한다고 여기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벌써! 벌써 지금 저거 나갔어 택시 기숙사의 역사가 일어났나 봐 뭔가 큰일이 일어났죠 기숙사 벌써 나갔어 택시 야 안 틀렸어 너무 맛있고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된다 사랑은 돌아올 거야 야 스케이브 보통 한 마리는 주는데 오늘은 없네 어우 야 아 스케이브 한 마리 줘야 돼 진짜 어 미쳤나 봐 왜 이래 아 얘가 제일 맛없어 아 브로가 보자고 하니까 제일 맛없는데요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여기는 어때? 시체 있지 않을까? 해야 지 저거 저격스케브 살아있다 저거 저게 왜 살아있어 아 막발! 막발 컷! 가방! 브로였어! 브로! 브로 이거지! 와! 브로 하드캐리 뭐야! 와! 아하! 브로스캐브 뭐냐! 미쳤네! 옆에 배당 짭짤할 수도! 아 이거 클리셰가? 미안 엄마가 요즘 지루하시길래 타르포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집어치우라네요 안 떨어지네! 난간에서 한번 쏴봤는데 집어치우고 하셨다고요? 의왕미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왕미나님이 백비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으로 가서 조트 달고 와우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어? 뭐야? 도트 어딨어? 얘네들 왜 지맘대로 장전을 해? 도트 위에 빨창아? 어? 뒤에 뭐 왔다 아니 도트 위에 다니니까 더 안 맞는 느낌인데? 아닌가? 아닌가? 존맛! 인텔 방을 가보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인텔 방을 가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힐템도 나올수도 있고 안전빵 플레이 근데 우리 안전빵 플레이는 김씨렉 방이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가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좋은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계신가요? 아 근데 반대편에도 맛있는거 많았는데 너무 아깝다 생각해보면 진짜 많지 않았어요? 반대편에 틀렸네 틀렸고 이것도 이걸 안먹어? 야아 이걸 안먹어? 이거 이거 아스바리잖아 이거 팔만원인데 이걸 안먹는다고? 아니 참 야 이거 이거는 좀 좀 그래요? 이거 도트 떼고싶다 도트 뗄게요 그냥 도트 떼야돼 여긴 털렸을거 아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없죠? 오그멘틴 3만원 1층에 데드스케이브도 봐도 되냐고요? 데드스케이븐 뭐 털려있지 않을까요? 헤몬스타트 캣 붕대 PRS PS 여분탄 PS 일단 챙겨봐 혹시 쓰일때가 있을수도 있어 이거 한번 봐달라고 아까 봤는데 한 번 줄 오른쪽으로 돌죠 무리해서 가지 맙시다 무리해서 가는건 너무 위험해요 무리해서 센터 들어가는거는 거의 지금 약간 그 뭐야 템을 주고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거죠 무리해서 이미 달달해졌어요 문틈에 데드스케이브 하나 있었다고? 아 진짜? 아 몰랐어요 까비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이 옆엔가? 어?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나무 앞이요 아 제가 한번에 이렇게 딱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그죠? 오해예요 오예 아hea 마지막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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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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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왔다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오질라게 맛이 없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일반 스키브 갔죠 뭐야 오오오 맨 끼야 야 나와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야 나와 버려 토즈 버리고 153 그리고 쉬마카 쉬마카 별로야 맛이 없어 그렇지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은 무조건 돌아가세요 뭐 1.8만 한다고? 아 진짜? 몰랐어요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풀미장이 핫풀이라고? 이미 다 죽었나봐 이미 다 죽은게 분명해 조용한데? 조용한데? 아 누비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신입 스트리버 김씨랙입니다 야 잭팟 이야 잭팟 뭐야 깜짝이야 아씨 에이 뭐 피 조금 없는거 괜찮지 음식 찝죠? 찝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맵은 뭔가요? 아 새로 나온 신맵입니다 그 커스텀이라고 저희 방에서 새로 나왔죠 오예 3만원짜리 진짜 우리 방에서 새로 나왔어 원래 우리 방 이 맵은 안가요 아니 뭐 없는데? 꽝 꽝 나가도 될 것 같긴 해 이렇게 먹으면 백만원 아닐까? 백만원 안될 것 같긴 해 아닌가 되나? 내 안에서 자아가 서로 싸우는 느낌이야 되나 안되나 60? rpk 드럼이 있네요 지폰 RPK 드럼 어떻게 참아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페인킬러 과감히 버려 과연 어? 야 BS 잠깐만 PS나 BS인데 잠깐만요 아 아 아 US 아메리카 안녕히 계세요 PS나 BS가 아니라 US였다 아메리카 AKM 못 참지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엔 이거 한번 30발로 이게 바꿔가서 가면 끝이 아닌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열 칸 우리 목표 열 칸이에요 내가 보기엔 열 칸만 챙겨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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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터 가보자고 잠깐만 야 이걸 봤다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보냐 나온다 나온다 진짜 나온다 미쳤다 개씨 고인물 아니 아니 이거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뭐야 안녕하세요 누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서버가 왜 스톱될 것 같아요 서버가 왜 스톱돼요? 뭐 패치있어? 버그라고? 여기 호스 등장하네 시즌 초반에 오면 달달할듯 호스 등장하는진 몰랐다 시즌 초반에 호스 가격 아시죠? 미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10만원짜리 키가 AM? 저 AM 얼마냐? AM 원래 비싼데 근데 요즘 키 똥값 돼가지고 220 와 갑자기 럭키 스트라이크가 미치니치 터진다 초록색 바닥 확인했냐고? 바닥에 뭐 있어요? 공룡 있네요 뭐야 이거 아 헤드셋인줄 살짝 기대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AM 87,000원 크으 여러분들 진짜 맨몸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하면 어디가서 안 믿어요 이건 진짜 레알이에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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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 운이 좋았다고요? 하하 브로 히어 비밀이야 그거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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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 빼 보드카 마시라고? 보드카 마시면은 제 캐릭터가 슬퍼져요 여러분들 슬픈걸 원하세요? 워터필터를 원해요 저는 아시겠어요? 워터필터 축배를 들으라고? 아니 이거 마이너스 150 아니야? 수분? 아 너무 스노우볼 굴러갈 것 같아 안 마실래요 뭐 아 마셔야 된다고? 아니 보드카 값 1,000원이야 어? 보드카 앞으로 1,000원이야 아시겠어요? 아 진짜 마시지 말자 마시지 말자 마시라매 에어필터가 있었다고?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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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그 밑에? 허아 진짜 나왔네? 잠깐만 에어필터 가격 얼마임? 아니..이..하..가방.. 에어필터 가격 얼마에요? 10만..아 12만원 밖에 난다고..에이.. 개좋아했네.. 괜찮아요 우리 잠깐 환희를 느꼈으니까 원래 그게 중요한거거든 잠깐의 환희가 여러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줘요 아마도..아닌말고.. 지금 에어필터가 잘 나와서 싸졌다고요? 빨리 니키타 신고하십시오 뭐야 어 설마 가방이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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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이거는.. 가야지..이거는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이거 참..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신고했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선생님 저 김씨렉이에요 씨렉이 아닙니다 리피트 미! 김씨렉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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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오늘의 집은 아름다운 형 예어엄 자Bye 해머 스타트 해머 스타트 다 버렸네요 그냥 가자 어느새 13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 제발 카드키 떠줘라 형 오늘 형 우리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야 돼 제발 카드키 하나만 떠줘 아 제발 제발요 아 쇼크 타지 말자 쇼크 타가지고 괜히 다리 부러질까봐 양심이 없다고 아니 왜 카드키 버릴 수도 있지 내가 나올 수도 있지 치킨 먹을 수 있는 거냐고 아빠가 치킨 갚으러 갈게 뭐 버리지 FN 탄창을 버릴까 FN 탄창 얼마지 렌치 13,000원님 렌치 13,000원 렌치 버려 아니야 모르핀 빨아 치약이요 치약 12,000원 치킨 갚 자기 혼자 먹는 시래 아 의왕님이다님 감사합니다 의왕님이다님이 최고라고 고맙습니다 14,000원 요즘 금 값이에요 어떻게 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아침에 다 30개인가 가까운 물 20,000원 갑자기 가격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뭐 앨바 아니지 뭐 wedder 어쩔수가 없는거지 예! 아이 안나오네 오! 밑에 28000원 뭐 버리지? 얘랑.. 렌치벌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아 내꺼는? 내가 지금 챙겨갈게 비피탄? 비피탄 12,000원 헤드셋이 나와주면 좋을텐데 아깝네요 마지막 끝에 왼쪽거 먹기는 조금 심히 거시기 하니까 앞에 것만 먹고 이제 탈출각을 보죠 자 제발 헤드셋 슬릭 총? 뭐야 이거 스템? 스템 4만원 요거 빼 2만원 좀 더 달달해졌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래도 2만원 더 버렸어 아 툭 빼기 끼고 가라고 지독하다 지독해 김실에 구로가 많네 김실에 구로가 많네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스템 2만원이라고? 아 34발 탐창 있잖아 탐창까지 생각하면 버린총이 BP 아니에요 버린총은 PS임 아냐 VPO에 남은 BP 없었어 내가 다 뺐어 빼서 AKM에 넣었어 자 이렇게 해서 0 2 3 2 3 3 3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계산할게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이번판 과연 우리 루팅 얼마나 있을지 요 탄창 얼마죠? 탄창이 5만원 5만원 5만원에 이거 탄값 합치면 8만원이고 총값 합치면 10만원 11 12 13 15 16 16에 스템 가격이 얼마죠? 스템 가격이 16에 17 17 18 18 19 19 22 22 23 23 24 24 25 25 25 26 26 30 30 34 34 37 37 43 44 45 46 46 49 50에 52 52 54 60에 62 64 64 70 73 75 75 75에 77 77에 77에 87 87에 100 100에 105 110 110에 115 120 120 120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이따가 볼게 잠깐만 120에 125 125에 AM까지 합쳐서 133 짜리 초대형 은 아니지만 내 몸에서 133을 만든 기적의 한판이었습니다 GG 조금만 고맙습니다 30 60 60 60 감사합니다.